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 꿈나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루이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 스타일링 컨셉은 이번에 밀본에서 새로 나온 어렉시 컬러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실버 컬러와 그리고 블루 사파이어 컬러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연출을 해봤습니다. 두 번째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에다가 피스를 좀 다양하게 많이 붙여서 백홈을 넣고 그 부분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런 쇼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밀본 쇼를 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고 같이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멋있게 잘 만들어주셔서 재밌었는데 보민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렉시 컬러를 보여주셔서 되게 화려하고 이뻤던 것 같고 다른 승혜 선생님이나 보유재 재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밤한 스타일들을 보여주셔서 되게 또 새로운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순수의 진보미입니다. 어렉시만의 선명한 컬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롱 헤어스타일로 연출을 보았고요. 젊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보았습니다.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작품을 준비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. 좋은 무대를 함께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재영 선생님이랑 승혜 선생님과 함께 무대를 콜라보를 하시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컨셋 강남점 전장 서승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 작품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동양적인 아방가르드 느낌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. 두 번째 작품은 머딕시 컬러를 사용하여 힙합 여성상의 느낌을 표현하였습니다. 재영 선생님의 작품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준비 과정을 다 봐왔고 근데 그거를 무대에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제일 잘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살롱화츠의 황세범이라고 합니다. 평소에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인 일본 이렇게 제한 헤어쇼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첫 번째 스타일에서는 럭셔리라는 컨셉으로 베이스는 약간 밝은 베이스에서 포인트 컬러로 럭셔리하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스타일은 시크인데요. 제가 평상시에도 애정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인 어딕시 실버와 바이올렛을 조합하여서 두 가지 컬러가 낼 수 있는 시크함을 낸 필요가 이번에 다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들 작품 모두 다 좋았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 가장 영감을 받고 가장 감명 깊었던 작품은 바로 재영 선생님의 작품입니다. 물론 작품성도 좋았지만 무대 위에서의 침착함, 퍼포먼스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웠고 작품 또한 제가 굉장히 평상시에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이드 청담 이지영 실장입니다. 작품의 주제는 월드 오브 블랭크라고 해서 제 인사이드라는 동일한데요. 어떤 갇혀진 공간 속에서 본인들의 존재나 이런 걸 다 잊어가고 있는 삶 속에서 그런 주변 환경, 타인의 시선 그런 것들을 꿰뚫고 나와서 자신의 본성의 모습을 찾아가는 곳에서 제 작품이 정해졌습니다. 사실 김세호 원장님 통해서 밀본에서도 좋은 쇼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. 사실 헤어 컷 앤 컬러나 스타일링 위주로만 하다가 이런 쇼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여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뱉는 작품을 가지고 함께 더 해보고 싶습니다. 사실 다들 선생님들마다 다 컨셉들이 워낙 달랐고 지향하는 스타일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다 좋은 작품들 중에 하나였는데 꼭 하나를 꼽자고 하면 사실 저랑 같이 함께 해준 승혜 선생님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같이 제가 좀 예민하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좋은 컨셉으로 같이 맞춰서 나가서 준비해 줬고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스타일들을 보여준 게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